새로운 집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행복한 일만 갖추고 아니 왜 한지에 쓰세요? 저러면 이뻐요 저렇게 한지는 아 뭐야 글씨 마저도 예뻐 쿨도 이뻐 이렇게 딱 쿨로 딱 붙이면 예뻐요 누가 봐도 가게에서 산 것 같지 않은 느낌이 중요해요 아니 너무 이쁘지 않아요? 이게 상품이 됐어요 저거 하나에 놔둬도 함수를 해요 밥 한 끼 사주는 거랑 비슷해 이거 하나 주면 본인 양발 안 사면서 그 인표 형도 전화와서 인표요? 그 인표 형도 전화와서 어이 동대표님 동대표를 계속 하래요 아 선수처럼 보셨구나 선수처럼 보셨구나 최초 동대표 유튜브 채널을 열어라고 수도가 막혔습니다 물이 안 내려간다면? 전기세 폭탄을 막는다? 최선을 노리네 에어컨을 최선으로 내라 아버지가 하시는 걸 봤으니까 아버지도 동대표세요? 아니요 아버지도 동대표 이야 아버지도 동대표 동대표 오래 하셨죠 아버지가 동대표래 집 앞에 가면 침수가 되는 지역이 있었어요 그래서 영유가 돼서 지하철장 쪽으로 물이 흘러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서 그걸 구청에 민원을 넣어서 다시 도로를 깔았어요 배추체로 다시 이야 큰일하셨네 그런 건 이제 동대표가 이제 건의해야 가능하니 구청에 건의해야 가능하니 더 이상 하죠 이런 분이 계셔서 저희가 편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구나 그러면 저기 아버님도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본인처럼 그러신가요? 네 요즘은 특히 잘해주세요 요즘에 어머니가 허리가 조금 안 좋아해서 밥하고 설거지하고 다 하시고 전부 다 전부 다 싹 다 하시고 실제로 저렇게 산타클로스가 여기 있었네 되게 행복한 이웃집이다 이게 산타클로스죠 그래서 앞집에서 또 바로 감이랑 감 주셨어요 어머 아름답다 리세영 씨가 맛있는 걸 만들면 꼭 남한테 먹여봐 그걸 못 참아 그게 진짜 요리하는 사람 마음에 아니 근데 사과쯤 맛이라도 좀 보면 좋겠는데 한 통만 들고 오시지 우리 궁금하긴 해 그래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우와 우와 어머 몇 개야? 우와 우와 대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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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 아니 공장도 아니고 이게 이게 너무 예쁘다 아 향 너무 좋아 맛있어 아 기가 참 마셔도 돼요 괜찮죠? 너무 맛있네 신나무 오 향이 너무 좋다 아니 죄송한데 욕심도 느려졌는데 식빵도 있네요 오 맛있다 말도 안 돼 진짜 맛있어 알라멍닛 적셔 먹으면 될 거 왜 미흐복 미흐복 간장 드셨어 저는 이게 너무 형처럼 계속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많이 가져오신 거예요 진짜? 여기 여기 지금 사과 몇 개예요 설마 이분들 다 나눠드리려고요? 다 될 거 같은데 다 될 거 같은데요 다 될 거 같은데요 여기 인증샷 찍어보났네 나는 그냥 받으면 뭐 스텝들 이거는 내가 만든 빵 그리고 수영이가 만든 잼인데 여기 인증샷 찍어보났네 음 맛있다 음 맛있다 채영아 우리 같이 출시하자 집은 5대5 이거 유성 송촌이 이 중에서 먹으라고 담궈준 잼이야 언니 먹어봐 아빠 먹어봐 아까 먹을까? 음 맛있다 진짜 한지훈 진짜 맛있어요 예쁘다 와 좋다 진짜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아유 아 뭐해 또? 아 나 씨씨인 줄 알았어 진짜 크리스마스니까 나한테도 장식을 해 해야지 눈 사이로 설매를 타고 달리는 입이 어머머머머 상쾌도 하던 즐거워서 소리질러 노래 들러라 그저씨 났어 저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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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거 좋은 게 있네 너무 귀여우시다 죄송합니다 완벽하지 귀여운 건 죄송합니다 인간 크리스마스 요즘 인간 화음 들림이잖아 아 이 선물은 누구한테 보여줬어 박하산 박하산 너무 오글거리게 말하면 혼나요 하하하하 뒤엔 잘 보이는데 그러지 딴 데는 못하고 주방 밖에 못해 좋아 우리 딸도 올해부터 산타를 알아요 그래서 내가 산타 할아버지가 올 때 문 잘 열어줘야 돼요 너무 일찍 열어놓으면 도둑이 들어오니까 그래 맞아 아니 왠지 좋은 것만 해도 따뜻하다 네 아 이거 예쁘다 전등식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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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경북소리 울려라 오우 너무 예쁘다 좋지 너무 좋지 저거 해봐야겠지 아 이렇게 키고 있으니까 좋다 오우 나 저거 해봐야겠다 오우 나 저거 해봐야겠다 어 이거 괜찮죠 너무 기분 좋잖아 저 앵두정부 저게 이뻐요 저 앵두정부 저게 이뻐요 저 앵두정부 저게 이뻐요 앵두정부 저 앵두정부 에피 pomp 속으로 한